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KLT 대표사 양윤종입니다. KLT는 1991년 한국윤할 기술을 설립으로 30여 년간 주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으며 미국과 중국, 독일에 현지 지사를 세워 전세계 시장에 자동 그리스 주유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종합윤할 솔루션 제공 기업을 목표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LT는 규칙적인 신호를 보는 행성 KLT와 거비의 의미를 지닌 루브가 합쳐진 합성으로 규칙적인 신호에 따라 급여함으로써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원활한 윤활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비와 설비에는 많은 회전체 부품이 사용되는데 고장 및 수리 원인의 대부분이 베어링 파손에서 기인하므로 주기적인 올바른 거비는 설비 보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잘못된 윤활 관리는 장비 수명을 단축시키고 막대한 비용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동 교비 시 낙상사고, 감전사고 등으로 인사사고까지 철회될 수 있으므로 혈사로부를 이용한 윤활 관리는 대규모 장비와 중요한 설비의 윤활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KLC는 우수한 성능의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공감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객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모토로 협업과 팀워크를 가장 중요시하는 윤활 솔루션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